안녕하세요. 정나영입니다. 저는 흙을 주 소재로 사용하여 설치 및 퍼포먼스의 형태로 작업하는 작가입니다.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흙을 직접 캐고 그 지역성을 이용해 작업을 만드는데요. 이를 바탕으로 개인과 국가, 문의적인 마음의 상태나 지정학적 위치를 통한 경계에 대한 작업을 주로 해왔으며 이는 이번 전시화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겹 크로스문, 홀딩 크로스도어스는 먼 곳의 친구에게 앞으로 동남아시아 연대를 넘어센 신작으로 전시명처럼 먼 곳의 친구에게 물리적이고 문의적인 문을 열어 그곳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작업입니다. 지역적 거리감과 그 너머의 문화로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문화로 연결하는 매개체로 문을 우제삼아 제작하게 됐습니다. 이곳 저곳을 다니던 경험과 그곳의 친구들을 만나고 온 그 기억을 마치 피부에 새기듯 지역적 거리감과 그 너머의 문화를 하나하나 다르게 만들어진 피부처럼 보이는 도자 타일로 재탄생시켰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continu oblivion Nope.